4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루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가상 칠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곱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금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혹시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 감정이 그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용서의 횟수를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한의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의 용서, 끝없는 용서 참 말은 쉽지만 힘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운 사람을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반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의 이유를 절반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남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내 안에 이 도끼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 도끼는 나를 먼저 죽이고 나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면 내가 먼저 해독이 되고 상대방도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의 용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다는 것은 가슴에 촛불을 켜는 일이며 촛불을 켜되 용서의 촛불을 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용서의 촛불을 늘 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촛불을 여러분의 삶에 환히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행악자요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극적으로 마지막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택하신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강도고 아무리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 1초 전이라도 그를 회개시켜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강도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막차를 탄 겁니다 턱걸이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강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 누릴 상급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이 강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훗날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밑을 쳐다보시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 그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러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주님은 남동생이 네 명이나 있고 누이들이 최소한 두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가족이 아닌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신의 혈육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요한을 통하여 어머니 마리아의 그 영혼을 구하고 그를 돌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역자로 요한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그러한 영적인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짧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호흡이 갓 뻗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 짧은 이 말씀을 외치셨던 겁니다 구약에 보면 매년 속죄일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염소 사라지는 염소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 짊어지게 하고 이 염소는 광야로 사라지는 겁니다 굶어 죽든지 다른 짐승의 밥이 되어 죽든지 그냥 죽는 겁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죄악의 짐을 짓고 광야로 나가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건진받은 그러한 복돈 존재가 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수의 근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봉을 묻혀서 내 혀 끝에 대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옥불에서 이러한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내 영원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절에 보니까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후로 우리는 성전에서 양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원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스테반처럼 이 땅에서 맡겨진 여러분 사명을 다 마치고 여러분의 영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일곱 가지의 말씀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생명을 다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